두아씨 제가 많이 늦었죠? 혼자 힘드셨겠다 아 힘들긴요 이 향긋한 빵내용 우리 가게만 들어오면 이 가꾼 빵냄새에 제 마음이 막 자동으로 힐링된다니까요 그러세요? 네 날씨도 너무 좋고요 사장님 오늘 기분이 매우 좋으신 모양입니다 그럼요 방금 전화를 받았는데요 우리 주혁이랑 미래여 헤어지지 않기로 했대요 그 힘든 일들 다 이겨내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잖아요 정말 잘됐네요 네 진짜 오늘부터 제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어요 도씨 우리 그런 의미로다가 하이파이브 한 번 어때요? 하이파이브요? 어서요 두 손 쫙 펴고요 아 네 네 네 네 다요? 짜 저기 밀가루 배달받으러 나갔다 오겠습니다 네 저 큰 덩치에 수줍하시긴 그래도 뭐 그게 매력이긴 해, 그치?